어 근데 그래도 뭐 어제보단 너울이 좀 더 심해가지고 오늘은 막 머리가 푸고나 막 있잖아 응 머리가 다 아파 우리 김도 있지 않아? 김? 아 왼손잡이구나? 아 네 제가 거기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죄송합니다 맞아 아까 글씨를 왼손으로 쓰더라 맞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? 그렇지 김이? 긴거리 올려 좋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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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한 장씩 들어준다 들어준다 들어준 드세요 하고 한 장씩 들어준다 음식 게임이다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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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타 누락자 대답하고 있어 나뭇잼이 먹지마 나 기분좀 잘 저거 해봐 야 기분좀 잘 저거 해봐 날라가 어허 잠가 어허 잠가 어허 잠가 어허 잠가구나 어허 잠가구나 야 너무 씬으로 진짜 아저씨 추임새 어허 잠가구나 어허 잠가구나 내가 이거 잘못 뺐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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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언니 잘 먹네 너무 고됐어 진짜 어허 고됐어 배고파 배고파 나 저거 때문에 여기 앉았나 봐 저거 보려고 그림 같은데요 진짜 조금 이따 진짜 빨개지는데 이건 약간 병원 아니야 이 정도 예쁘게 안 나와? 안 나와? 너무 세서? 근데 이렇게 보면 예쁜데 근데 언니 진짜 오늘 혼자서 진짜 대단하심 아휴 동목시푸도 오늘 다만 넣어 바텐데도 다만 넣어 어제 형도 그랬잖아요 아 어제는 수현이가 다 했는데 뭐 요리 우리 수현이가 다 하고 오늘도 실수 수현이가 다 만들고 응 만능이구나 수현이가 수현이 없으면 안 되겠다 수현이 없으면 나 집에 갈 거야 나도 그래 야 지금 수현이 완전 나는 저 베스트 파트너야 지금 그래서 막걸리 아유 우리 수현이 아휴 됐다 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너야 뭐야 요리 수현이도 잘 하더라 테이블버거 헷갈림만도 하네 응 세금을 주까스로 한 것 같은데 계속 막 할게 너무 다 새로우니까 오늘 그 잔들이 이렇게 좀 긴 잔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쟁반에 들고 가면 또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잖아 맞아 그리고 쏟아질까봐 캥 하 제발 제발 등장돼 진짜 맞아 맞아 진짜 긴장됐어요 솔직히 가다가 넘어질까봐 도대체 안 돼 그게 이게 스스로 다짐하는 곳이잖아 맞아 맞아 나는 주문이 들어온 순서대로 위에 꽂아주는데 어떤 주문이 먼저 들어온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맞아, 그거 순서를 잘... 순서를 좀 잘 해줬네 근데 누나, 내가 그 얘기를 누나 두 번 했어 아, 그래? 여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내가 두 번을 말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안 들린 거야 그래, 이렇게 되는 거야 어, 알았어 근데 대답은 했잖아 어, 대답은 했어 맞아 내가 하던 일 말고는 거의 기억이 안 나 음악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도 기억이 안 나 그치, 즐길 게 여유가 없어 솔직히 종진이 형 어제 그냥 서 있었거든 맞아, 맞아 그런 대로 외로워가 됐단 말이야 사실 그냥 눈을 돌렸는데 팀원에 있으면 우리 편집에 있는 역할이에요 맞아, 맞아 오늘은 저녁 영업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메뉴판을 다 만들어놔야겠다 네, 이번엔 좀 일찍 가서 가자 자, 이제 또 저녁 영업하러 가자 세 오ое 올해 사람 Corporation 올해 사랑반